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의 Use Window Scroll 버튼 속성과 Window Scroll Visible Low-Num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들을 사용하면 현재 열려있는 윈도우들을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목록에 표시할 윈도우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윈도우들의 목록을 표시하려면 Use Window Scroll 버튼 속성을 True로 지정하고 목록의 항목 개수는 Window Scroll Visible Low-Num 속성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 페이지 로딩 시 10개의 윈도우를 생성하고 생성한 윈도우를 바둑판 모양으로 정렬하는 코드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개의 윈도우가 바둑판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현재 열린 윈도우를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에서 Use Window Scroll 버튼 속성 값을 True로 변경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새로운 버튼이 하단에 표시되며 이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열려있는 윈도우를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윈도우를 닫을 경우 목록도 변경되어 현재 열려있는 윈도우만 표시합니다. 윈도우를 추가로 더 닫아보겠습니다. 현재 열려있는 윈도우만 목록에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스크롤 비즈블 로우넘 속성 값을 10으로 변경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윈도우 확인 목록에 10개의 항목이 표시됩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윈도우 스크롤 비즈블 로우넘 속성 값을 4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목록에는 4개의 윈도우만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